안녕하세요 장난과 황제입니다. 저의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터닝 메칸에 나오는 바벨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리뷰 찍었었는데 생각처럼 잘 안나와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개봉제품을 샀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있어서 안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어있어요. 옆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있구요. 역시 위에도 투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뒤에는요. 변신하는 모습과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구요. 밑에는 자세한 내용이 써있습니다. 2010년도 9월에 만들었고 JTI에서 만들었고 초일학 컨텍츠 팩토리에서 수입해서 토너공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써있습니다. 자 카드는 한국에서 만들고 자 로봇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써있네요. 자 그러면 미사용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뜯어놔서 좋네요. 로봇을 꺼냈구요. 메카드를 3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습장이자 연습경기장이자 설명서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벨하고 카드가 3개 있는데요. 우선 연습경기장이자 설명서는요. 앞에는 이렇게 연습경기장 있고 뒤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메카드가 3장 들어있는데 어떤게 인지 볼까요? 골라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짠 오 모바일 쿠폰 모바일 쿠폰 이거는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같은 데서 쓸 수 있는건가봐요. 짠 샌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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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나왔습니다. 은색으로 반짝반짝한데요. 혹시 이거 레어 카드 아닐까요? 자 뿔메랑이라고 써있구요. 빨간색 속성이고 파원육식 세탁에 있는 40입니다. 아까 그 모바일 카드도 한번 볼까요? 모바일 카드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아이템같은걸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그 다음 카드는 짠 또 샌뿔 샌뿔 파워 스텝입니다. 파원은 40 속성은 빨강 세타게이지는 30이네요. 그리고 크랑 클레이서 임팩트 속성은 파랑 파원 30 세타게이지는 50이너입니다. 50이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벨을 한번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은 토템이라고 해서 토템하면은 토테니즘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네요. 바벨은요. 혹시 이름은 바벨탑에서 따온 것 같고요. 이 깃다란 거 보니까 옛날 인디언들 보면은 새머리라든지 독수리머리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의 머리같은 모양을 이렇게 컵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토템이라고 해서 만든 게 있잖아요. 그걸 형성한 것 같아요. 자 앞에는요. 팔을 쭉 벌리고 키가 엄청 큰 아저씨가 있네요. 코스용까지 있어요. 오 자 이번엔 옆에 볼까요. 옆에는요. 역시 기다랐네요. 뒤에는 구멍이 뻥뻥뻥뚫뚫뚫뚫려 있습니다. 옆에도 역시 멋진 것 같고요. 자 위에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고정이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변신할 때는요. 이렇게 아 크기를 한번 봤네.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로봇의 크기는요. 약 13cm 옆에는 약 13cm 입니다. 자 위아래가 다 13cm 입니다. 자 변신시켜 볼게요. 메카니멀 변신 우선 내려주고요. 접어줄 때 머리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 있는 팔을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다리를 이렇게 잡아주면 완성인데 됐습니다. 완성 자 그럼 바벨 한번 볼까요? 바벨 자 마치 트랜스포머 3에 나왔던 센티넬 프라임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소방차 같은데요. 빨간색 소방차 자 그러면 한번 크기를 알아볼까요? 크기는요. 2.8cm 옆에는 약 7.4cm 게임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아까전에 연속 경기장 나와주세요. 연속 경기장이 나왔고요. 이곳에는 바벨과 도와줄 친구들이 있답니다. 친구들 나와주세요. 나는 메가 터니메카드의 신선이라 부르지 잠자리 메카니멀 메가 수고 있습니다. 나는 터니메카드의 상앗불 머스턴 자 그럼 지금부터 대결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3장을 준비하고요. 고릅니다. 골라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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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넣을게요. 하나씩 넣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은 메가부터 바벨부터 할게요. 바벨 메카니멀 고우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샘플 속성은 빨강 파운 60 세트계지 40 볼까요? 아 이럴수가 속성이 파랑입니다. 그러면 이건 바벨 꽤 아니에요. 바벨은 뒤에 가 있고요. 이번엔 메가가 도전합니다. 메가 터닝 카로 변신 아 나이기 때문에 변신 했습니다. 지금부터 메카니멀 고우 좋아요. 뭐가 됐을까요? 크랑 속성은 파랑 30 세트계지 50 입니다. 세트계지 50 입니다. 50 50 자 볼까요? 아 이럴수가 속성이 빨강이네요. 이래서 결국은 둘 다 안됐습니다. 비겼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걸로 승부해 볼까요? 이번에는 모스톤과 자 메가는 뒤로 가 있고요. 모스톤과 바벨에 승부를 해볼게요. 자 모스톤 자 우리 모스톤과 바벨 누가 이길 것인가 다시 한번 카드를 섞습니다. 골라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한잔씩 할게요. 좋아요. 다시 한번 변신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변신 완료 자 모스톤도 변신해야죠. 자 둘 다 변신했습니다. 이제 변신했으니까 게임을 해볼까요? 우선은 이번에는 동시에 해볼까요? 메카니멀 고우 자 이번에 모스톤의 카드는요. 샘플 뿔메랑 속성은 빨강 파워는 60 세트게이지 40 입니다. 속성은 빨강 빨강? 오 빨강 이건 모스톤의 것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크랑 바벨의 카드는요. 파란색 크랑 파워 30 세트게이지 50 인데요. 보니까 아 세트게 여기 속성이 팔랑이긴 한데 점수를 보세요. 30 더하기 50 80 60 더하기 40 100 이네요. 결국에는 샘플이 이겼습니다. 이 카드는 샘플의 것 바벨은 이이이이이이이이 하고서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밌게 놀아봤는데요. 자 이제 바벨의 장점과 단점 소지 포인트를 얘기해볼게요. 자 이 바벨의 장점은요. 바로 일반 메카니몰인데도 불구하고 전보 메카니몰만큼의 키로 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키는 아주 큰 자랑이에요 왜냐면은 이 덩치에서 오는 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 바벨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단점도 얘기해볼까요 단점은요 음 뭐랄까 너무 키가 커서 그런지 이런 쪽이 보세요 고정이 잘 안됩니다 이런게 바로 단점이라고 할게 있습니다 좀만 한 번은 이게 축 쳐져요 그래서 이런게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구매 포인트를 얘기해볼게요 터니메카드 팬분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터니메카드가 인기라서 자기도 꼭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요새 유행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 부모님들께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변신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좀 너무 이런 변신 같은 과정이 너무 이렇게 엉성하기 때문에 갖고 놀기 용어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자 기념 이벤트 천명 돌파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더 높이 날아 번개처럼 빠르게 너와 나의 히든 카드로 빠빠빠빠 눈부신 너의 모습 태양보다 빛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원투파이 소하이 빠이빠이